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서디 역상사 김종욱입니다. 우리 임진왜란 세 번째 드디어 만나네요.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이 캐스트를 준비하는 제가 여러분께 조금 핑계 아닌 핑계를 드리자면 제가 캐스트 준비하는 거에 피린으로 보고 계시지만 여기 와서 급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해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철저하게 딱 조사를 해가지고 사진 자료와 어떤 역사적 기록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미처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알고 있는 한 해서만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부분도 조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거 감안하시면서 이제 임진왜란 만나보셨으면 좋겠고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이제 수식어를 다룰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과연 신이 내린 인물인가 아니면 나라고 한 이순신 과연 백원에 어울리는가 등등등 굉장히 많은 수식어를 썼다가 피디님이랑 얘기하는 과정에서 제가 감히 이순신 장군 앞에 뭔가 수식어를 붙이는 게 불가능하겠다. 이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냥 성함만 이름만 이렇게 이순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임진왜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 나름대로의 어떤 약간의 좀 뭐랄까 경외심 아니면 조금 걱정스러움 이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몸속에는 이순신 장군의 피가 흐르고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저는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어린 시절에 저의 외갓집 그래서 저의 외할머니 댁에 갔을 때는 외할머니께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살아계실 때 이렇게 그 어떤 나무상자 같은 상자에 태극기로 이렇게 뭔가 쌓아놨어요. 제 기억이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태극기를 풀어가지고 그 함을 살펴보면 거기에 그 당시에 제 기억 어린 시절 제 기억 속에는 외할머니께서 이거 난중일기야. 우리가 덕수이시 저희 외갓집이 덕수이시입니다. 덕수이시의 어떤 그런 난중일기다 뭐 이렇게 이순신 장군의 기록이다라고 해서 어린 시절에 그런 거를 보고 자랐거든요. 근데 그거를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게 어딘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 임진완 캐스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난 주말에 저희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죠. 어머니 혹시 외삼촌한테 연락을 드리셔서 이렇게 있는지 한번 찾아봐달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메신저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희 외삼촌께서 이제 어딘가에 보관하고 계셨던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그 외할머니께서 태극기에 싸고 있었던 그 기록물을 찾으셨어요. 이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 족보로 좀 추적이 되고요. 추정이 되고요. 제가 좀 봐야겠습니다. 다음 보이십니까? 충무공 전서 3권이 우리 외갓집에 있습니다. 저는 이충무공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피를 물려받았다. 이거 좀 자랑하고 싶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충무공 전서 3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어떤 나이를 먹고 나서 다시 한번 사진을 보니까 가슴이 또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이 충무공 전서 같은 경우는 정조대왕 때 정조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고 흠모했던 인물이 이순신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어떤 일대기 그런 유고집이라고 하죠. 그런 기록들을 싹 다 모아가지고 정리한 게 충무공 전서입니다. 그래서 정조가 이제 굉장히 흠모했던 굉장히 존경했던 인물이 이순신이다. 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안쪽이 이렇게 되어 있대요. 제가 넘기면서 찍은 건 아니고 외삼촌께서 찍어서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이렇게 써 있죠. 충무공 전서 2권부터 4권까지 지금 3권을 가지고 있는 건데 2권부터 4권까지는 전부 다 장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출정을 하게 될 때 이렇게 출정하겠습니다. 출정에서 이렇게 이렇게 성과를 보고합니다. 라고 하는 건 장계에 올리는 듯한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저희 외갓집에 있습니다. 이렇게 저를 살짝 자랑하면서 그래서 제 몸속에는 이순신 장군의 피가 흐르니까 제가 그렇게 외놈들을 외놈들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좀 분노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주체가 안 돼요. 저도 굉장히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뭐 어떡해요. 피에 그게 흐르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아무튼 그렇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이순신 장군 만나볼게요. 표준영정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표준영정이고 이게 이제 100원짜리 동전에도 들어가 있으며 이게 아마 장우영 화백이 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이거 뭐 논란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친일 임명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는 화백이기 때문에 이 영정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그 친일 행정에 대한 그런 건 저는 잘 모릅니다만 그래서 논란이 조금 있더라. 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문신스러운 약간 좀 가만히 계신 그런 모습보다는 진짜 장군 아닙니까. 나라를 구하신 영웅인데 이런 모습보다는 진짜 전투에 나섰던 모습들 또는 굉장히 기골이 장대하고 용맹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조금 더 검색을 해보니까 표준영정 말고 굉장히 많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무섭게 생겼어요. 자 그래서 누구였죠. 이상범 화백인가? 이상범 화백이었고 엘리자베스 키스인가? 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좀 닮았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기록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100원짜리 동전에 있는 모습이라든가 교과서에 실려있는 저런 이순신 장군에 대한 모습보다는 이런 모습이 조금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게 좀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다음 일본 측 기록에 따르면 일본이 조선 정벌기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좀 별로 기분이 안 좋죠. 얘네들이 애혼 조선 정벌기라고 하는 기록에 보면 이순신이라고 해서 총탄에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용맹하게 싸우고 있던 모습들을 글과 함께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고 또한 일본 측이 바라볼 때는 이순신 장군이 괴물처럼 무서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좀 어떤 경애감, 공포심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일본에서 그렇게 무서워하는 이순신 장군은 왜 우리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이야기 광화문 광장에서 큰 칼을 옆에 차고 남쪽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 서울을 지키고 있는 이순신 장군 조금 더 자세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로그라고 보셔도 되고요.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 일단 전투 이야기만 살짝 보자면 23전 23승 전승하셨고 심지어 23KO승입니다. 완벽하게 얘기하셨어요. 에이 선생님 어떻게 완벽하게 얘기입니까? 증거 있습니까? 보여드릴게요. 자 파외병장이라고 해서 파외를 파했던 장계 그 장계들을 기록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보면 임진왜란 7년 전쟁 동안에 이순신 장군의 전과입니다. 일본 측 피해 보면 전선, 함선이라고 하죠. 선박이 약 800여 척이 침몰됩니다. 일본 측이 800여 척이 없어졌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 당시 일본 측이 일본에서 데리고 왔던 가지고 왔던 함선이 약 1300여 척이라고 합니다. 1300여 척 중에는 적게는 800척 그리고 많게는 930척까지 보는 기록도 있어요. 그래서 800에서 900척 정도를 싹 다 침몰시켰던 게 이순신 장군이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인명피해라고 하죠. 사상자 포함해서 사망자와 부상자 사상자 인명피해 약 12만 명 10만 명 전후로 보통 기록을 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일본 측 피해가 컸던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 출정해서 싸웠던 전투에서 잃었던 판옥선 단 한 척도 없습니다. 대단하죠. 단 한 척도 없고 그 당시에 인명피해 사상자가 이제 천여 명 정도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천여 명도 조금 기록이 적고 많고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천여 명의 이제 사상자가 나온 거는 마지막 해전이었던 노량해전에서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노량해전을 만날 일이 있겠지만 노량해전은 살고자 하는 일본군과 그 일본군을 막으려고 했던 이순신 장군의 조선수군이 근접전으로 정말 치열하게 싸웠던 마지막 전투입니다. 그 노량해전에서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구나. 그 전까지는 거의 사상자가 없이 완벽한 승리를 거뒀던 게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다라고 가슴 뜨거운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면 그 이순신 장군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죠. 1545년 4월 28일 날 서울 건천동에서 출생하십니다. 근데 그 건천동이 어느 지역이냐면 훈련원 주변이라고 해요. 훈련원.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이제 남학생들이 좀 있으면 군대 파이팅 하시고요. 군대를 가시게 되면 논산훈련소로 많이 가죠. 그 논산훈련소 바로 옆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맨날 이제 아침마다 기상하는 소리도 듣고요. 훈련하는 모습도 보고요. 그렇게 보고 자라다 보니까 전쟁놀이를 그렇게 일삼았다고 합니다. 자, 십경도라고 해서 이순신 장군의 10가지 장면을 그려놓은 그림을 가지고 온 건데 장군 놀이를 많이 하면서 이제 대장을 많이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전쟁놀이를 많이 하고 대장을 했는데 이때 이제 되게 유명한 일화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뭔가 자기 진지라고 해놓고 이렇게 어릴 때 왜 우리 그런 놀이 하잖아요. 여기 우리 땅, 여기 너네 땅 이러면서 막 요즘엔 그런 거 안 하나? 뭐 그런 걸 한다고 합시다. 그럼 이렇게 딱 진지를 구축해놓고 있는데 어른이 애들 노는데 어른이 그냥 지나가잖아요. 뭐야 이놈들 하고 지나갔는데 자기 진지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야. 그랬더니 이순신이 거기 들어오시면 어떡합니까? 거기 내 진지인데 거기로 함부로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면서 어른이 막 뭐라 호통치니까 화를 겨누가지고 그 어른의 눈에다가 쏠려고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 어른이 어, 이놈봐라 하고 이제 돌아갔다는 거죠. 그 정도로 굉장히 뭔가 용맹했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지금 말로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용맹한 거지만 그 당시, 그 당시 어린 나이에, 어린 나이에 이순신을 봤던 어른들은 아이고 저거 싹,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겠죠. 아 물론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지만 그 당시 어린 시절 때는 어른들이 볼 때 쟤 너무 좀 심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얘기해 드릴까요? 참해반 이야기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린 이순신이 참해동사를 지는 농부한테 가서 어르신 참외 좀 주세요. 참외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아 이 돈 주고 사먹어 인마. 이렇게 했겠지. 그랬더니 이순신이 그래 알았어. 라고 하더니 집에서 말을 끌고 와서 말 타고 다니면서 참해밭을 숙대밭을 만들어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멋있고 올바르고 꼿꼿 하면서 그런 삶을 살았을 것 같은 이순신 장군이 어린 시절에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구나. 물론 그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기계와 어떤 꼿꼿한 그런 성품을 만드는 데 큰 다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런 어린 시절의 모습도 있었구나.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가 1565년에 이제 20살의 나이에 이제 혼인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전 보성 군수였던 방진의 딸과 결혼하는데 이 방진이라는 장인어른이죠. 이순신의 장인어른이 이제 무인입니다. 그래서 문과를 준비하다가 이 장인어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마 문과로 바꾼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1972년 28살의 나이로 훈련원 별과에 응시하게 되죠. 즉 무과에 응시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말에서 떨어지죠. 낙마했는데 말이 빠르게 달리는 과정에서 말에서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죽은 거 아니야? 그 정도로 걱정을 했대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서 보니까 전갱이가 부러진 거지 이 다리뼈가 허벅지 뼈였는지 전갱이 이제 부러지고 나니까 그거를 버들나무 옆에 가서 버들나무를 딱 자른 다음에 묶어놓고 그대로 묶고 와서 시험을 끝까지 합니다. 그걸 보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와 대단한 인물이다. 하지만 낙방합니다. 낙방했고요. 그로부터 4년 뒤였던 76년 그래서 32살의 나이로 신경시 무과에 급제하게 되면서 이제 관직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장원급제라고 하는 굉장히 우수한 성적은 아니고요. 한 12등 정도 하는 그냥 준수한 성적 정도로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해서 첫 관직 생활이 이제 훈련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건천동 옆에 있던 훈련원 있죠? 훈련원에 들어가죠. 그렇게 관직 생활을 하는데 훈련원 봉사로 일하고 있던 그 무렵에 서익이라고 하는 상관이 찾아와서 부정 인사 청탁을 합니다. 관직이 있으면 이제 인사 청탁 같은 게 들어오나 봐요. 인사 청탁을 들어왔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막 들어왔는데 그렇게 인사 청탁이 들어오니까 그걸 거절합니다. 이게 거절하면 되지 생각보다 사회생활이 그렇게 상관이 뭔가 얘기했을 때 이게 거절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는데 그걸 거절했다라고 하는 건 아 이순신이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소문이 나겠죠. 서울 한양 근처에 이제 소문이 막 나니까 그 당시에 제가 참고 좀 할게요. 병조판서 김귀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조판서 김귀영이 와가지고 자네 성품이 올 것구만 이러면서 이제 자신의 딸을 첩으로 받아달라라는 식으로 딸을 시집 보내려고 합니다. 즉 약간 이제 댐댐이가 보인 거죠. 어떤 이런 이순신에 대해서 어떤 딱 미래가 보인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귀영이 딸을 보내기로 했는데 이순신이 그 당시에 혼이 난 상태잖아요. 혼이 난 상태였고 그런 상황에서 병조판서는 지금의 국방부 장관 아닙니까. 그렇죠. 국방부 장관의 딸을 보내주는 거야. 물론 첩도 있었습니다만 근데 그걸 거절합니다. 대단하죠. 거절했어요. 왜냐면은 자기가 이제 막 관직 생활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의 딸이 혼인을 하게 되면 이건 그 힘을 이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게 되면 그걸 거절했다. 이게 거절 거절 거절의 연속인데 굉장히 올곧고 기계가 꼿꼿했던 그런 성품을 알 수 있다. 자 그리고 나서 1580년 수군만호 그러니까 발포의 수군만호로 이제 발령을 받습니다. 발포가 어디냐면 여러분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 초록색 창에 있는 지도를 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가 발포입니다. 여기 끝에 여기 발포인데 고흥이죠. 그래서 전라남도입니다. 전라남도의 고흥 지역에 있는 발포의 수군만호로 발령을 받으면서 여기서 이제 수군을 훈련시키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바닷길을 많이 익히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아 전라도의 바닷길이 이렇게 이렇게 있구나 섬들이 이렇게 있구나 좀 그런 걸 좀 확인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전라 좌수사였던 이름 확인할까요? 성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박이라는 사람이 이순신한테 가서 아니 거기 보니까 거의 발포에 오동나무가 굉장히 기가 막히구만 그거 베어가지고 내가 검은고 좀 만들 테니까 좀 베어오시게 라는 식으로 자신의 검은고를 만들기 위해서 오동나무를 베어라고 합니다. 그때 이순신이 뭐라고 그랬을까? 이순신이 어찌 사사로움을 위해서 국가의 재산인 오동나무를 베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발포 안에 있는 이 군형에 있는 오동나무는 국가 재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베을 수 없습니다. 거절합니다. 아니 그거 남은 그냥 베어가지고 그냥 주면 되는 거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순신은 그걸 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어떤 부당한 청탁이라든가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다 거절했던 정말 보기 힘든 그 당시에도 굉장히 보기 힘든 인물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박이라고 하는 전라 좌수사가 굉장히 이제 이순신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았겠지. 무한했을 거 아닙니까? 어? 막 가가지고 아니 그것 좀 배워와 했더니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국가 재산 아닙니까? 이 새끼 이렇게 뭔가 기분이 안 좋았겠죠. 그래서 그 후임이었던 누구한테 이 용이라는 사람한테 이순신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용이 이제 전라 좌수사에 부임했을 때 이순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선입견을 갖고 있었고 그런 상태로 이제 불시에 점검을 갑니다. 이용이 불시에 점검을 갔는데 점검을 다닐 거 아닙니까? 전라 좌수사니까. 여러 군데 점검을 다녔는데 그때 이제 이순신 장군이 데리고 있던 그 발포 이 수군만으로 이 지역에 3명의 결원이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이 군대 생활을 해보신 분들 또는 군대 생활을 이제 하시겠지만 하면은 그 인원 보고를 하거든요. 항상 이게 저모라고 하는 글씨가 또는 인원 체크를 다 합니다. 근데 결원이 생기고 큰일입니다. 3명의 결원이 발생한 건 진짜 큰일이거든요. 근데 결원이 생겼다고 해서 뭐라뭐라 하면서 이제 이거를 보고하면서 처벌을 하려고 하니 이순신이 그걸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전라 좌수사가 여기 발포 뿐만 아니라 나머지 3군데도 갔다 왔는데 그 나머지 3군데에서도 분명히 결원이 있었던 걸 알면서도 이순신에게만 왜 결원이 발생했냐 하면 이게 책임을 추궁한 거지. 그걸 이순신이 다 다른 데에 보내서 조사한 결과물을 보여주면서 아니 왜 어찌 나한테만 그렇게 하십니까? 저쪽 저쪽 저쪽도 이렇게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하십니까? 그럼 다른 것도 같이 보고하십시오라고 하니 여기서 이제 이용이라는 사람이 아 그건 좀 해서 이제 그 보고를 하지 않고 대신에 이제 근무평점이라고 하죠. 근평이라고 합니다. 이제 근무평점을 최하점을 줍니다. 감정이 안 좋은 거예요. 이순신이 찍힌 겁니다. 약간 좀 높은 사람들한테 좀 찍힌 거죠. 그렇게 해서 근평 최하점을 줬다. 그런데 그 이용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시간이 지내면서 야 이순신은 진짜 보통내기가 아니구나. 진짜 괜찮은 사람이구나. 대단한 인물이구나 해서 이제 매료되고 그의 편을 들면서 나중에 이순신을 데리고 가기까지 합니다. 이순신 팬이 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전라자수사 이용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요. 또한 1882년입니다. 서익 아까 기억나세요? 서익. 아니 검은 거 만들 테니까 오동남도 좀 배워와 해서 기분 안 좋았던 그 서익이 나중에 이제 불시에 점검을 봐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여기 들어와서 아니 군기 보수를 이렇게 불량하게 하면 어떻게 라는 식으로 거짓 보고를 위해 올리고요. 그 거짓 보고에 따라서 파직당합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잘 보시면은 이순신 장군은 나중에 임진왜란 때도 얘기하겠지만 임진왜란 전쟁 중에는 외적과 싸웠고요. 북 내에서는 그를 시기 질투하는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적과도 싸우는 겁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진짜 대단한 인물이다라고 우리가 칭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파직당하고 나서 다시 복직은 되는데 강등된 거죠. 아니 이 지역을 담당하는 장군까지 올라갔다가 갑자기 확 내려간 겁니다. 내려가서 강등됐는데 그 당시에 덕수이시잖아요. 덕수이시였던 22 아세요? 22. 5천원 지폐에 있는 22도 역시 덕수이시입니다. 같은 집안의 같은 성씨고 이러니까 22가 그 소문을 들었죠. 이순신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서 만납시다. 해서 류성룡을 통해 가지고 이순신을 만나고 싶다라고 전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22가 관직이 뭐였냐면 2조 판서입니다. 2조 판서가 뭐냐면 뭐랄까 인사권을 담당하는 지금의 뭐라고요? 인사권 담당자입니다. 인사권의 최고 책임자예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런 2조의 판서를 판서가 만나자고 했는데 인사권이라고 하는 게 임명하는 거지 않습니까? 만나자고 했는데 이순신은 거기에 대해서 거절합니다. 또 거절했어요. 같은 집안 사람이랑 만나면 나도 좋겠지만 지금은 아니 저기 22가 인사권을 담당하는 최고 관직에 있는데 내가 사사로이 만나게 되면 그게 어찌 되겠느냐. 나는 이제 막 관직을 시작하고 관직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인사권 담당자를 만나면 어떡하느냐라면서 거절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인사권을 담당한 사람은 만나자면 어, 예, 안녕하세요. 인사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순신은 그걸 안 했다고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 일화도 있었다. 그리고 결국에는 1583년입니다. 제가 연도는 좀 참고를 할게요. 급하게 준비하느라. 83년에 파직당했던, 파직당하고 복직당했지만 강등되었던 이순신을 이용 기억하세요? 시기 질투해가지고 안 좋게 봤다가 나중에 매료됐던 그 이용이 저기 위에 함경도로 발령을 받는데 함경도에 갈 때 이순신을 데려갑니다. 추천해가지고. 그래서 이순신이 이제 함경도에 여진족과 싸우는 곳으로 올라가게 되죠. 자, 여진족과 싸우는 그곳. 이제 녹둔도 인근입니다. 이 녹둔도 전투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할 건데 경흥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순신이 이제 군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뭐랄까? 그 지역의 여진족을 방어하면서 녹둔도라는 지역이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었는데 제가 조금 있다가 고지도를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이 녹둔도 지역이 원래 우리 땅입니다. 원래 우리나라 땅이에요. 조선 역사상 500년 동안 그냥 우리 땅이었어요. 근데 이거 지금은 우리 땅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나중에 또 살펴볼게요. 이 녹둔도 지역이 굉장히 비옥한 토지인데 여기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을 보호하면서 여진족이 자꾸 이렇게 내려오니까 여진족을 막아야 되는 그런 군사적인 임무를 받았죠. 그래서 부임하자마자 여진족을 생포하는 큰 승리를 거둡니다. 부임하자마자. 근데 부임하자마자 큰 승리를 거뒀는데 이게 상관한테 보고 없이 쳐들어오니까 급하게 싸우느라고 이렇게 보고를 안 한 거야. 그랬더니 이 전과가 굉장히 큰 승리잖아요. 여진족을 죽인 것도 아니고 생포했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조정에 보고가 되는데 거기에서 그 당시에 김우서라고 하는 상관이 있습니다. 김우서가 시기 질투해가지고 이순신에 대해서 아니 이순신 상관한테 보고도 없이 상관 명령도 없이 혼자 단독 출정한 겁니다. 저거 어찌 상관한테 보고도 안 합니까? 이거 말이 되지 않습니다. 라면서 선조가 그 당시에 원래 포상을 하려고 했는데 그 김우서의 이야기를 듣고 어 그치 뭐 단독 행위는 좀 그렇지 상관한테 보고도 안 했지 해서 포상을 취소합니다. 포상을 취소했어요. 다행히 그러다가 이제 1584년에 3년상을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죠. 이순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3년상을 치르러 선산이 있는 아산까지 내려가서 그래서 3년상을 치릅니다. 그리고 복직했던 1587년 그때 이제 본격적인 녹둔도 전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녹둔도가 여기가 어디냐면 자 고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기입니다. 이게 두만강인데 두만강이 흘러서 내려오는 끝에 여기가 녹둔도입니다. 지금 섬으로 되어 있죠. 이게 녹둔도예요. 이 녹둔도 지역이 지금 여기는 연해주 땅이고요. 지금 러시아 그리고 여기가 이제 북한 땅인데 이 녹둔도는 우리나라 땅이었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녹둔도엔 조선인들이 약 800여 명이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보고서를 올릴 정도로 1880년대까지 그래서 그렇게 우리나라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은 러시아 땅입니다. 왜 러시아 땅이 되었는가를 설명드리면 1860년 베이징 조약 이후에 이제 러시아로 넘어가게 된 건데 이거 좀 억울하죠. 녹둔도에서 이제 여진족이 이렇게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 당시에 여기 둔전이 설치됐다고 해서 군인들이 군량미를 만들기 위해서 직접 농사를 짓는 건데 목책을 설치하고 방어하고 있던 그때 이 여진족의 기습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이 데리고 있던 휘하 병력 중에 10명 정도밖에 군인이 없었습니다. 나머지 다 수확하러 가고 이래서 10명 정도 데리고 싸우는데 이게 어떻게 싸움이 돼요. 졌어요. 그래서 조선군의 사상자가 11명인가 나오고요. 주민들이 160여 명이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남아있는 병조들을 끌고 가서 쫓아가서 거기서 60여 명의 주민들을 구출해냅니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자기보다 훨씬 더 많은 병력이었던 여진족이 말타고 도망가는데 주민들을 데리고 가는데 거기를 습격해가지고 60여 명을 끌고 다시 돌아왔다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 당시에 상관이 누구냐면 고구마 준비하시고 그 당시 상관이 2일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지난 영상에서 상주 전투에서 도망갔던 2일 빨개 벗고 도망갔던 2일 신뢰 장군한테 도망갔던 2일 그 2일이 그 당시에 상관이었단 말이지 그런데 그 상관이었던 2일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이순신이 이렇게 졌다 녹두통은 어떻게 패전하지 않았느냐 이 책임은 이순신한테 있다고 이순신한테 덮어 씌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실제 2일이 이순신을 잡아다가 사형시키려고 했어요. 처형시키려고 했어요. 옥에 가뒀고요. 처형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순신이 아니 장군 그러니까 2일한테 얘기하는 거야. 이순신이 2일한테 아니 내가 그렇게 병력이 부족하다고 병력 좀 보충해달라고 그렇게 몇 번을 얘기했는데 그거를 안 들어준 건 장군 아닙니까? 라고 장군에게 내가 군사를 요청했던 장계들 그 문서들이 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처벌하시면 처벌하십시오. 이 문서 다 보내겠습니다. 조정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 일이 처형을 못하는 거죠. 처형은 못하고 이걸 이제 조정에 보고를 하게 됐고요. 그 보고를 받았던 조정에서는 이순신이 패전했다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순신이 진 거 아닙니다. 이순신 스스로도 이건 진 전쟁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치열한 전투였는데 결국엔 이 일에 보고를 받은 조정에서 이순신을 파면시키고 파직시키고 장영을 장영을 때립니다. 곤장을 때렸어요. 주민을 구출해왔는데 이 일은 가만히 있는데 이 일은 그때 도망갔거든. 도망갔던 이 일인데 이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고 이순신은 곤장을 때렸다고요. 곤장 때리고 와서 백의중군 시킵니다. 백의중군은 뭡니까? 직위 해제시켜놓고 일반 병사처럼 이렇게 다닌 거죠. 물론 일반 병사처럼 완전 허드렛일을 한 건 아니었지만 장군에서 완전 일반 병사로 직위 해제당한 채로 이제 백의중군에서 공을 세우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순신의 첫 번째 백의중군이 시작이 됐고요. 누구로 인해서? 이 일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이 일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백의중군 하다가 그 이듬이었던 1773년인가요? 아, 87년. 87년의 녹둔둠전투였고요. 88년. 그때 2차 녹둔둠전투에서 이제 이순신이 공을 세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장군의 직인 아니었지만 이렇게 기습 공격해서 우울기냄가? 무슨 여진족 장수 이름이 있습니다. 우울기냄가? 무슨 있어요. 그런 장군을 생포하는 전과를 올리면서 다시 복직하게 됩니다. 다시 이제 승진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승진을 거듭거듭 하는데 이게 되게 좀 답답한 거는 그렇게 해서 승진을 하죠. 여기서 큰 공을 세우고 다시 이제 여기저기 승진을 받게 됩니다. 거기서 발령을 받게 되는데 류성룡이 그 당시 어린 시절 류성룡과 같이 친분이 있었고 류성룡은 이순신을 굉장히 좋게 받기 때문에 류성룡의 천거로 인해서 결국 정읍 편감이 됐고요. 정읍 편감에서 이제 전라좌도수군절도사라고 하는 전라좌수사가 됩니다. 근데 그 정읍 편감 완전히 파직됐다가 올라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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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승진을 급속도로 하니 여기에 대해서 주변의 신하들이 다 시기질투하면서 어찌 이렇게 낙하산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승진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막 다 반대합니다. 뭐 김성일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고관대신을 반대한다고요. 근데 그 반대를 피하기 위해서 유성룡이 머리를 썼죠. 어떻게 해요? 정읍 편감 갔다가 어디 갔다가 어디 갔다가 어디 갔다가 어디 갔다가 여러 단계를 거친 뒤에 이제 전라좌수사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라좌수사로 임명이 되었던 이 이순신이 여수가 본형이었고요. 여수 그리고 5관 5포로 갑니다. 5개 관과 5개 포구를 지키는 임무를 받게 됩니다. 즉 전라도의 좌측 왕이 벗을 때 좌측에 있는 그 해역을 담당하는 장군으로 임명을 받게 되었고 이때 이순신이 임명받은 게 1591년입니다. 임진왜란 인학이 딱 1년 2개월 전이죠. 그때 이제 임명을 받고 나서 여기서부터 혹독한 훈련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뭔가 정비를 하고요. 판옥선도 재정비를 하고요. 거북선도 거기서 이제 다시 만들게 됩니다. 거북선 같은 경우는 뭐 나대용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긴 한데 그게 이제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된 그런 기록이라고 보기는 기록이라고 보기 좀 어려워서 그건 조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순신이 거북선을 처음으로 만들었느냐 그건 또 아닐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태조 이성계가 예전에 그 외구들과 싸우기 위해서 거북선을 이제 시험 가동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있었던 거북선을 한동안 이제 없다가 나중에 명종 때 판옥선을 만들게 됐고요. 그리고 선조 때 이순신이 다시 거북선을 개량해서 다시 만든 게 아닌가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전라좌수사가 군사훈련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요. 이제 군사 대비, 전쟁 대비를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거는 이순신 장군이 이런 우여곡절을 겪다 보니까 이게 기록을 남겨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난중일기를 쓰기 시작하는데 난중일기를 쓰기 시작했던 연도가 1592년 1월달입니다. 1592년부터 전쟁이 나잖아요. 4월달부터. 92년 1월달부터 돌아가시기 이틀 전이었던 1598년 11월달까지 계속 쓰는 거야. 중간에 물론 비어있는 곳이 있지만 거의 매일 씁니다. 이게 진짜 쉽지 않은 거거든요. 우리는 공부 맞추고 일기 쓰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전쟁 중에 그런 거 쓰는 거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던 이순신 장군. 자, 1592년 4월 12일 전쟁이 일어나기 1 하루 전. 딱 하루 전에 그때 이제 이순신 장군이 무엇을 하셨느냐. 거북선을 만들고 나서 거북선의 시험 가동을 할 거 아닙니까? 거북선을 만들고 그 거북선의 시험 가동 및 화포 점검이 끝난 게 전쟁이 일어난 게 하루 전이었던 1592년 4월 12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 하루 뒤였던 1592년 4월 13일 날 일본 놈들이 부산 앞바다에 출몰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시작되었던 전쟁 임진왜란에 이순신 장군의 첫 번째 출정은 1592년 5월 4일 드디어 1차 출정을 하게 됩니다.